엘사의 발에 무좀이 걸렸다구? 엘사의 발에 무좀이 걸렸다구? 오마이갓! 우리가 엘사의 발을 치료해줘야 돼요! 어? 안티 회장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매니저가 꽉 차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엘사의 무좀을 일단 치료를 해볼까요? 어... 엘사님 이거 어떻게 발가락이 주사한대 맞을까요? 오! 됐다 됐다 오! 얼음을 넣으면 이렇게 깨끗해지네 우와 됐다 아파요 엘사님? 제가 그러면은 이것도 빼드릴게요 오케이! 클릭!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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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르는거 아냐? 오! 엘사의 발이 치료가 돼간다! 그 다음에 데일밴드 붙여주고 오! 멍을 가려요 파우더로 이거 맞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엘사님 이거 맞습니까?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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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오! 엘사의 발이 돌아왔다 이것도 치워 우와! 발가락 주사 오! 잠깐만! 왜요! 왜요! 왜에 왜그래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거지? 이건 어떻게 치료하지? 얘 어떻게 치료해야되지? 이거 뿌려야되나? 아닌데? 데일밴드? 어? 주사가 안나지는데? 형 왜 주사가 안나져? 어! 됐다! 안녕! 발가락 깨끗해졌네 어! 됐다! 어! 됐어! 말도안돼! 여러분들 엘사의 무점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쳐보세요! 어! 좌우! 뭐! 감사합니다.